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라인 로맨스 스캔 부업 사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여기가 사기 관련 채널이 아니다 보니 영상을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요즘 기준으로 하루에 5명, 8명 정도씩 연락을 주시고 특히 주말이 지나고 나면 더욱 심각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어요 먼저 사기 진행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업은 인스타와 페북 광고로 유입이 되는데요 라인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공예 부업을 할 것인지 영상 캡처 알바를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언뜻 보면 질문 자체가 영상 캡처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마치 이런 겁니다 중고거래 사기꾼이 지방도시 A 이름을 대며 A시에서 직거래하던지 택배 거래를 하자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택배 거래를 유도하는 것과 같은 수법입니다 A시에서 만나자고 하면 차단해버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공예 부업을 하겠다고 하면 재료가 없다, 인원이 다 찼다, 예약을 받아 놓을 테니 그동안 영상 캡처 부업을 대신하라고 합니다 수공예 부업은 없습니다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 간단한 영상 시청 알바를 시키고 스크린샷을 보내면 돈을 적립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4기 출금 사이트에 가입을 시킵니다 이 사이트는 수백 가지가 넘는 걸로 추정되지만 UI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의 룰이나 캣톡 같은 앱을 깔라고 하는데요 이건 메신저 어플인데 이것을 깔면 담당자와 매칭이 되고 단체 미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걔네들이 자주 보내는 미션 시간표인데요 그렇게 계속 미션을 하다보면 실제 초반에는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업을 진행하다 보면 고수익 미션이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안 한다고 하면 차단하거나 내쫓습니다 이때 돈을 입금하면 수익금까지 같이 받는 형태인데 입금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합니다 실제 사기 피해 사례자의 사례인데 입금을 하고 나서 갑자기 업무 시간이 초과되었다면서 위약금을 내야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출금 금액이 오류가 났다고 자금이 동결되었다면서 두 번의 입금을 요구합니다 고수익 미션을 할 때 4명 정도와 함께 팀이 되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바람잡이입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면서 가짜로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단체방에서 입금했다면서 이체 증거 내역을 보냈는데 이것도 조작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실제 바람잡이가 올린 이체 내역인데 계좌에 돈을 보내려고 하면 없는 계좌라고 뜹니다 출금 계좌건 입금 계좌건 간에 계좌는 존재해야 하는데 없다고 뜹니다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기이며 루리 앱과 캣톡 앱을 조사해봤더니 같은 제작자가 만든 앱이더라고요 이 앱은 중국인이 만든 앱이며 이 사기 자체가 중국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중국어가 보이죠 사진을 보냈습니다라는 뜻인데 앱 번역이 덜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 물음표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사용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메신저 앱은 처음 봤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사기를 당하기 전이시라면 그 어떤 이유에서든 추가 입금을 해봤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추가 입금을 멈추시고 어플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이시라면 자료를 준비하셔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만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지도 않은 사기꾼에 대해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 사건으로 수임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안 해줬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 말을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게 모든 사기 피해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사기꾼이 검거가 되고 나서 합의를 할 때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해준다고 하며 접근하면서 선입금만 받고 잠수하는 2차 사기꾼들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은 저번에 만들었던 오픈 채팅방과 사기 채팅방을 통합을 했으니 정보 공유가 필요하시다면 그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짧은 몇 개월의 시간 안에 사기 수법이 벌써 바뀌었어요 경찰분들도 이 사기로 피해자가 너무 많이 접수하러 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신종사기는 나올 거고 만약 나중에 사기 수법이 바뀌더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내 돈이 들어가는 부업은 사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